영양소 결핍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에 영양을 가득 채우는 식품이다. 예를 들어 과일만 잘 챙겨 먹어도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에 영양을 보충해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피부에 가장 좋은 영양소로 비타민 C, A, E, D 및 탕산화 성분 콜라겐, 아연을 들 수 있다. 비타민 C 흔히 비타민 C로 불리는 아스코르브 산염은 신체에 다양한 작용을 한다. 특히 피부 표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및 적혈구 합성의 필수 성분이자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C는 강귤류 과일에 다량 들어있다. 강귤류 과일은 피부 재생을 돕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다. 또한 피부 활력과 젊음을 되찾고 광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를 다량 섭취해도 대부분 소변을 통해 빠져나감으로 적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C가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은 다음과 같다. 구아, 바, 243mg, 키위, 80mg, 레몬, 65mg, 오렌지, 60mg, 딸기, 5, 9mg, 주이. 비타민 섭취 권장량은 대개 200mg이지만 하루 기준 여성은 75mg, 남성은 90mg의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A 순수 비타민 혹은 네티놀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A는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해준다. 또한 피부에 바르면 피부 및 점막을 튼튼하게 해준다. 또한 비타민 A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 요철 없이 부드럽고 균일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게다가 전구물질 및 베타카로틴은 혈색을 좋게 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밝히는 효능이 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일은 다음과 같다. 멜론 수박, 라즈베리 딸기, 블랙베리, 복숭아 비타민 E, 토코페롤로도 불리는 비타민 E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과일과 채소, 치안유 및 곡물에 주로 들어있다. 비타민 E는 효능이 다양, 하지만 그 중에서 피부를 가꾸는 데에 빠질 수 없는 영양소다. 비타민 E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피부 속 미세한 순활력을 높인다. 피부를 탄력있게 가꾸고 주름을 완화한다. 또한 자외선을 차단하다. 비타민 E는 한마디로 피부 재생 역할이 탁월해 피, 부 상태를 개선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으로 자주 사용한다. 건조하고 갈라지는 피, 부의 효과가 좋은 과일 지금까지 수분이 가득한 예쁜 피부를 만드는데 중요한 성분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에 도움이 되는 과일의 종류를 확인하고 매, 밀 챙겨 먹도록 하자. 아보카도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아보카도는 지방과 식물성 5, 1 및 열량이 높다. 아보카도는 주로 먹는 과일이지만 피부 및 머리카락의 윤기와 수, 분을 더하기 위해 미용 제품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아보카도의 주된 영양소는 비타민 A 및 베타카로틴, 복합 비타민 B, 비타민 C, E, 그리고 K, 마지, 마그로 아연 등의 미네랄을 들 수 있다. 항산화 식품의 대표주자이자 피부 노화를 늦, 추고 건조한 증상에 완화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손꼽힌다. 수박, 수박은 92%가 수분 및 전액으로 되어 있다. 최고의 수분 공급원으로서 거칠고 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수박은 비타민 A, B 및 C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다크 스팟 주름을 없애고 인상을 개선해준다. 지성 피부 및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탁월한 자연 치료제다. 오렌지 오렌지는 pH산 성분이 있는 강귤류 과일이다. 비타민 C 과일이 대명사로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비타민 A, B, D, E, K 및 미네랄이 풍부해서 천연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 딸기 딸기는 맛은 좋지만 열량은 낮은 과일로서 명성이 높다. 나아가 피부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다. 딸기는 B, 타민 C, E, K 및 B가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돕고 활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눈 주위 다크 서클을 지우고 죽은 세포를 제거해 피부를 한결 환하게 해준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유분 감소, 민 여드름 완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때 딸기 성분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은 다양하다. 효능이 좋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 건강을 채울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식품을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올려보자.